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이 병원으로 내려보내야 할 요양급여 비용을 본인 개인 계좌로 빼돌렸는데요. 간도 큽니다. 그 금액이 최소 46억 원입니다. 그러고는 지난주 유유히 휴가를 간다며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관리실 3급 팀장 만회사의 최 모 씨가 횡령했다고 밝힌 금액은 46억 원입니다. 횡령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1억 원, 3억 원, 42억 원으로 세 차례 나눠 이뤄졌습니다. 복수의 건보공단 관계자는 횡령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최 씨가 전부터 빚이 많았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분기마다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비용을 전산상으로 지급됐다고 허위 표시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본인이 결제하면 상사인 실장까지 자동 결제되는 위임 정결 시스템을 악용했습니다. 공단은 경찰에 형사고발했고 피해 환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6일부터 2주간 휴가를 간다며 독일로 출국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측에서 연락이 닿았지만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경법상 횡령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가중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예산 100조 원이 넘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의 횡령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